텐트 정리적인 김민지 팩이 안 빠지나 보네 민지 다 뺐어? 다 뺐어? 안 빠져? 다 뺐어 안 빠져 망치도 갖고 다녀야 되나 봐 이제 크록스가 그런 거 아닐까? 이게 안 빠져 내가 한번 빼보지 발로 여기만 하고 도도로 엉뚱이 앞이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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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안개가 좋으십니까? Wisconsin 멋있다 여름이야 느낌 나왔어 뜨거워서 그래 김민지 약값 시간인 것 같아 응? 너 약 먹을 시간인 것 같아 호흡이 거칠어 약값은 김민지 켈레켈레가 안 하네 살 거 같아? 살 거 같아? 그거 하니까 이 소리 안 나 어딨어? 오늘 진짜 더워 색깔 봐 오늘은 대강길 백두끼를 할 건데 백두끼를 할 건데 백두끼를 할 건데 백두끼를 할 건데 어제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었어 내가 한동안 백두끼를 할 건데 근데 산빗이 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 어디냐면 용문골 에서 쭉 올라오면 그 꽃뼈 가기 전 용문골 이몽공연 지역 일레븐 비 플러스가 있대 괜찮아 탈출 전문이라 괜찮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? 푸른 심장 푸른 심장 상실하고 파손된 돌을 없애야 됩니다 왜냐면은 봐봐 이렇게 연어들이랑 물고기가 뛰어 올라가는데 시벤트가 막고 있으면 뛰겠어? 못 뛰겠지 그러면 이제 그럼 연어는 어디로 가나요? 연어는 집에 못 가고 알을 못 낳아서 우리가 연어를 못 먹지 큰일이군 양식 큰일이군 그럼 이렇게 쭉 잘 통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게 이제 우리의 캠페인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서명하세요 서명 서명 카타고니아.co.kr 들어가면 서명 링크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오늘의 각오는? 일레븐 플러스를 대롱대롱 한 번만 어? 일레븐 클라이머 김민지씨 오늘 안 떨어지고 일레븐 동원할 수 있나요? 노..오..오력 노테이션 노력 추락 가능? 추락 가능 노테이션 보이면 추락할거야 갈색 눈이지롱 잠깐만 거기서 왼쪽 봐봐 건너갈 수 있는가 나는? 동공 엄청 작아졌어 후후후후 나는 까만눈이야. 만약에 거기서 팬들럼을 해버리면. 팬들럼. 팬들럼 전문. 팬들럼 매니아. 신상 캔. 아 신상 캔. 신상 캔. 민지꺼. 아 이름 써야돼. 네 맞아 민지야. 뭐라고 할까? 엠제이는 너무 그러니까. 너 스마일리 페이스잖아. 마운티네즈리. 아니면 A 이렇게 동그라미 한다든지. A 플러스. A 플러스? 뭔가 한 글자나 두 글자로 해야 될 것 같아. 잠깐만. 너는 왜 웃는 모양 했어? 나는? 언니가 내가 언니한테 시켰더니. 언니가 그렇게 해놓은 거야. 그거 웃는 것만 아니고. 웃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. 쫑아. 쫑한가. 쪼만가. 쪼만가. 세 개 중에 하나 써있고 이렇게. 여기. 진짜? 응. 이건 웃는 표시만 돼 있고. 이거 키게는. 쪼만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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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한가. 짱아. 안 보인다 이제. 쪼만가 보다. 뭔가. 하나도 안 보이네. 다시 써야겠다. 다시 써주세요 언니. 아니 근데 뭐. 이거 나밖에 안 쓰는 것 같더라. 트랑고. 트랑고 나만 쓰더라. 이거. 길은. 길은. 길은 아저씨가 이거 버리라고 했는데. 코. 코 깨서 그치. 여기 자꾸 이런 거 쓰지 말라고. 여러분. 이런. 이런 퀵토를 사면 안 됩니다. 왜냐면요. 여기 뒤에. 여기 코 보이시죠 코. 코 깨요. 아웃. 볼트에 계속. 으. 걸리거든요. 이거 하면 얼마에요? 글쎄. 이거 캠까지 하면. 한. 얼마일까요? 150? 한 짜리 한. 어? 3만원. 9만원. 12만원. 15만원. 이거 한. 5만원. 이거 5만원? 이것만 5만원이야. 진짜? 이거 비누만은 5만원이야. 자 그러면. 하나 둘 셋 넷. 15. 25. 80. 이거 10만원이던데. 90. 90만원. 100만원. 몰래. 예. 예... 팀 안+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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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 나갈까? 숨차... 그나마 지나. 날아올 나! 날아올 나! 오늘이 좀 펌핑나는데 조금 힘들고만 어제오늘 샛날이야. 쎄고 쎄고만. 펭수 하나 둘 셋 넷. 다섯. 누가 해줬어? 가볍게여! 언니가.. 언니가 펭수 팬이야 언니 이모티콘에 펭수 많더라 펭수 같이 암벽등반 한 번 암벽등반을 하면 이렇게 매달려서 다음품볼 수 있지롱 잘 찾아오! 맞지? 맞어 여기 사람도 별로 없대 무정키 김민지는 무정키 필요 없대요 목소리 쩌렁쩌렁 울려서 하나! 둘! 안 돼! 울림통이 큰 사람 이봐 안 물어 왜 이리 안 물어 진짜 잘 떠다 아이 잘 아파 백두 3피치 끝 끝 아직 남았다 근데 진짜 너 한 벗고 이거 밥 더 먹어 이거 앞에 나왔다 안 됐어 안 됐어 오늘 등반을 발로 표현해 주신다면? 발로 표현해 주신다면? 발로 표현해 주신다면? 네네 아르바이 모의 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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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운동했습니다 어스른 바닷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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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피치 굿 제일 맘에 들어 근데 배경이 그래도 진짜 예쁘다 오 진짜 예뻐 여기 반풍했어 힘드셨나봐요 머리가 폭탄 맞은 것 같은데 괜찮아 머리 좀 끝났는데 머리 좀 깜지도 못하고 하핵 아직도 뜨거워 하핵 언제 했냐면 어제 밤 언제 했냐면 어제 밤부터 했는데 민지 물 넣을까? 안 먹어? 가만히 넣어? 안 먹으면 맛있까? 나 오늘 뭘 많이 마시지 왜냐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침에 단 걸 너무 많이 먹었어 모기 좀 말라 아침 뭐 먹었는데? 아침에 단 거 도너츠 엄청 많이 어땠어 오늘? 오늘 짧은데 강했어 그리고 나는 사실 1피치 너무 무서웠어 사실 볼트 간격이 멀고 뭐가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잘 안하고 옛날 길이라고 그리고 캠은 필요 없고요 킥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근데 캠 뭐 하나쯤 한 세트 가져가면 힘들어도 한 세트씩이나 뭐 쓸지 모르니까 거기서 한 개 정도는 쓸 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피치 무섭고 2피치 다리찍기 다리찍기 잼 3피치 크랙 퀵 두 번 잡았고 아 근데 이 2피치에서 다리 터졌어 세 번 마지막에 화나고 세 번째 떨어질 때 왜 터져 이러고 3피치가 3피치가 재밌었다 왜냐면 점유가 많았어 재밌었다 그래도 오오오 가볼까 여기 뒤에 보이는 바위는 아파트 바위래 뭐예요? 아니 진짜 그걸 들고 다니신단 말이에요? 손 아프잖아 거기 자유량도 뭐가 들어있어요? 장비 장비다 하하하하 아니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가방에 메고 가는 것보다 가방을 등반할 때 박스가 있으니까 아 등반할 때 어떻게든 1피치 뭐 먹어 앙 고 고 국사 주말 등반 끝 이번 주말은 짧고 굵게가 테마였어. 계단 딱이 없었다. 계단 절대 없어. 덜덜덜덜 덜덜덜 13cm만 더! 왼쪽! 왼쪽! 무릎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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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다. 무릎뼈! 무릎뼈!